이렇게 중동 지역의 확전 위기가 고조되면서 당장 오늘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정부는 안 그래도 오른 국제 유가가 더 오를 것에 대비해 이번 달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다시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84원을 넘어섰습니다. 4월 들어서만 30원 급등한 수치로 지난 2022년 1390원을 넘긴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지연될 거란 전망에 중동 지역의 확전 불안감까지 더해져 안전 자산인 달러와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당장 수입 물가의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다시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CNG 유가 연동 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리터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지금처럼 205원 내린 상태로 유지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시행된 이후 이번까지 9차례 연속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원유 수입의 주유 통로인 호르무즈 해업에 별 문제가 없고 브랜트 유 값도 소폭 내리는 등 국제 유가 변동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비상 사태에 대비해 종합 상황실을 가동하고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환율 안정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